Q.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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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런데 깨? 어, 이런데 깨? 어, 이런데 깨? 여기서 네가 아까 이거 볼 때 잘 못것 같아. 어, 가더러워. 아... 덩치. 여기서 너가 피로 붙인거 피처를 그냥 들어왔어. 이러는 상황에서 어님 일단 지금 페이지가 없고 네가 거의 거의 여기서든 하나지만 여긴 아무것도 찾기... 아마 네가 이제 이거, 이거 이제 목을 가면 진짜 네가 여기서 이렇게 하거나 이제 지식이 없으면 이랬다고 이게 좋은 거는 목을 내가 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내 마음이 위에서 일자리에서 밀어내는 것도 진짜 좋은 방법 근데 이게 급하다 보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밀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면 일단 이걸 이제 목을 밀어 지금 날 뜨게 날 뜨게 날 뜨게 날 뜨고 항상 뭐 싶으면 이제 목을 밀어 근데 너 이게 기억이 안 나, 목은 저기 그 홀 타고 좀 잃어버렸어 그리고 네가 뒤로 헛버렸어, 이 상태에서 뒤로 그냥 먹어버렸어 그 자세가 뒤로 보내는 생각이야 세금을 좀 빼고 뒤로 헛버렸어 네가 날 그냥 뒤집어 이때 네가 뒤집을 거 같지 네, 여기서 뒤집히되 이제 틀을 내게 하나 없으면 나는 괜찮지 않네 마지막 찰나 그래서 보통 여기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던지게 돼 네 뒤집힐 때, 예를 들어 여기서 뭐 이런저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안 해야 돼, 내가 내가 틀이를 할게 시작 나중에 난 이 점 잃을 수 있고 아, 그러면 그냥 이게 이 점이 있는 거 잃고 내가 가서 만들었어 아, 내가 여기도 뒤집지 않았을까 그냥 바로 그래서 제가 그 과정에 한 번처럼 뒤로 약간 돌리듯이 했는데, 그러다 빼줘버렸어 근데 내가 말이 이 흐름을 잘 돌리면서 뒤집힐게 근데 돌리면서 뒤집힐게 근데 돌리면서 뒤집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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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때려 네, 이제 홈이 내가 놓쳐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아까 받은 게 만약에 진짜 내가 쯤에 한 번씩 한 번 끌어가지고 이까를 약간 먹으면 되는데 이것도 안 돼 한 번은 내가 가드레나리 뽑아야 되는데 나는 특별한 거야 일단 이제 가면 일단 나 하푸는 아... 여기서 이제 싸우는 방법 그래 일단 이게 무조건 아, 여기서 퍼스나이즈가 아니라 여기서 그냥 여기서 싸워야지 자, 가드 나와서 가드가 있잖아 제 끈의가 내려가면 파기 수십 가나도 해야 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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